튤립아, 맛있는 물 듬뿍 줄게 아, 차가워! 깜짝이야! 왜 우리 집에 물을 뿌린 거야? 여기가 너네 집이라고? 응! 난 졸렸어 이만 뭐야 정말? 하나, 둘, 넷 번지야 일어나! 잊지 않은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조금만 더 잡았다 안돼! 졸린다 푹신한 튤립에도 자러 가야지 어, 잠깐만! 그걸 내가 키운 꽃이란 말이야 내가 두리의 튤립에서 사니까 튤립이 그냥 꽃이 아니라 멋진 집이 되는 거잖아! 짜잔! 어서 와! 우와! 너무 예쁘다! 그럼 계속 살아도 되는 거지? 물론이지! 나도 내 방에 있으면 예쁘게 꾸밀 텐데 우리 두리가 부러웠구나 그럼 집에 가서 두리만의 방을 예쁘게 만들어봐 이렇게? 우와, 진짜 예쁘다 내 방은 안 돼 드디어 내 방이 생겼어 좋아! 자, 향긋한 꽃 찾으세요 자, 향긋한 꽃 찾으세요 우와, 둘이 최고야 어? 왜 이러지? 주판바지! 출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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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 방 위에서 뛰면 어떡해 너무 시끄럽잖아 두리누나 어디가? 오늘부터 내 방에서 혼자 잘 거야 좋다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무서워 무서워 두리누나 거기서 뭐 해? 우리 꽁지 나 없으면 무서울까봐 왔지 여기도 좋아 그럴까? 어 나도 좋아 왜 안 오는 거야? 한참 기다렸잖아 우와 어머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먹으면 몸에 기운이 날 거야 잘 먹겠습니다 내가 먹여줄게 거병이들이 이렇게 잘해주다니 근데 이젠 괜찮아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아픈 척해도 되겠지 근데 아직도 배가 고프네 좀 덥네 그래 다람쥐 대왕 마마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다람쥐야 다람쥐야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가 먹고 싶어 도토리 찾으러 어디까지 간 거야 저건 황금 대왕 도토리잖아 잡았다 엄추다 안돼 제꺼야 내가 주웠어 이 주워 그런데 어쩌나 몸이 안 좋을 때는 도토리보다 따뜻한 족을 먹어야 빨리 났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먹어 안돼요 저도 도토리 먹을 수 있어요! 사실 다 나은 게 아픈 척 한 거라구요!